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14세 여학생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이 생겨가지고 생사를 오간다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청소년들이 화이자와 같이 mRNA 방식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접종 후 수일 내에 심근염하고 신랑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용 백신 접종 안내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의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신랑염 발생 보고가 있는 동시에 12세에서 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심근염 및 신랑염이 수일 내에 주로 발생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세 청소년은 mRNA 방식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현재 해당 청소년은 인공 심폐 장치를 달아야만 심장이 뛸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현재 1월 7일 기준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0%이나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벌써 6건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춘식 의원실에서는 청소년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0%임에도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실험단계 백신을 백신 패스까지 강제시키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성인 및 청소년들의 백신 패스 자체를 즉각 철폐한 후에 접종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들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정부 측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이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되었다고 보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애들한테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방역 패스까지 강제하는 일을 왜 벌인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도 백신 패스를 강행을 한 거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굳이?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거는 백신이 아닌 것이다. 무슨 백신이 부작용 투성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소식은 정말로 화가 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상 반응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했다가 부작용이 있고 증상이 나면 치료비, 검사비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가 인간성이 없다라고 해서 모른 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짜증이 난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부터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되면서 미접종자는 이제는 마트에서 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미접종자가 마트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장은 못 보게 하고 있으면서 근무는 가능한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복합 쇼핑몰, 대형 서점 등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방역 위험성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방역 패스를 강제하고 있지만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규모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하고 임산부들의 청원이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살 자녀를 둔 40대 청원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는 생피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트를 못 가게 해야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라고 지적을 했고 둘째로 임신 중인 다른 청원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신부는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으며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호소라는 게시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든가 놀이공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실내 또는 실외 취식이 가능한 워터파크라든가 키즈카페 등을 방역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PC방이라든가 미술관은 방역패스를 적용을 하는데 오락실이라든가 전시회는 왜 적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형평성 문제가 쏟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용 행태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현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보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석할 경우에는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참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대형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200명이 넘게 모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집단 감염은 백화점이 12건이었고 대형마트가 19건, 교회가 233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를 합친 수치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등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부 측에서 이용 행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역패스 도입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이용 행태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써 마트라드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만 보고 그 자리를 떠나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 해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끝나면 여러가지 모임도 있고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방금 얘기한 대로 객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교회 측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패스를 들이대지 않는 것은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종교시설에다가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에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 근무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가지고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자신을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았다면서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 내에서 사람들하고 마주치는데 쇼핑은 하면 안된다니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중대본 측에서는 고용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미접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논란이라든가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방역패스는 실제 방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확진자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이 1차 대응 전략으로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튼 방역패스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방역패스 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대상의 선정부터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에 법원 측에서는 학교 외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에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전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또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정도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을 터였는데 정부 측에서는 정말로 막무가내로 기본권 제약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말만 하면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은 채 방역패스 확대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 측에서 무조건 정부의 말만 들으라면서 다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